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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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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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뒤쪽으로 내게 본때를 보여주자! 저의 힘을 끌어올라. 저의 힘을 끌어올라. 덕분에 들어가면 수술의 힘을 끌어올라. 저의 힘을 끌어올라. 저의 힘을 끌어올라. 마크로드가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. 내게 본때를 더 얻어서 이 힘을 끌어올라. 무침의 힘을 끌어올라. 가을때는 높은 힘을 끌어올라. 내게 본때를 더 얻어올라. 갈래쪽으로 마크로드가 위로를 포함하고. 전투에 참여하여 유지한 것. 도움말씀 도움말씀 파랑팀의 억지. 파랑팀의 억지. 파랑팀의 억지. 한글자막 by 한효주